이제는 우리 최연수 가수님 노래고요. 하생이 선생님 작품이에요. 작사 작곡 하생이 선생님이고요. 마음이 최고죠. 그래요. 감사해요. 작사 작곡 하셨고 다시 주세요. 로댄는 우리 최연수 가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영원한 사랑 듣고 싶어요. 알았덩 미용띠 알았덩. 다시 주세요. 최연수 가수님.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박정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박정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서신쯤 오세요. 이승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다시 두 손을 내줘고 당신의 마음 처음 만난 그날처럼 사랑도 하나 꿈도 하나 그 마음으로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자꾸만 자꾸만 작아진 하신사람이 자꾸만 얼어진 하신 마음이 행복을 꿈꾸고 우리 사랑을 행복을 꿈꾸고 우리 사랑을 아프게 흔들고 흔들고 흔들래요. 사랑과 행복을 만들며 영원을 향세했던 그녀의 그 마음으로 다시 주세요. 대개의 마신 꿈을 주세요. 주세요. 황교 삼주 멍청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김민사 선생님 멍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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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ogue 하신 웃으세요 당신의 마련을 정말라 그날처럼 사랑도 하나 뭉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